나이스 업 좋았어 20대20 다시 동점 만들었고요 찍어! 역전 다시 역전 그렇지 4개 남았다 4개 남았어 하나씩 가자 하나씩 파이팅 파이팅 양세찬 선수가 못 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을 하네요 잘했어요 지금 헤어핀 준비해야 되겠죠? 윤도주 윤도주 선수 코스가 좋았어요 저렇게 상대가 라켓을 준비하고 있는 코스로 보내게 되면 득점 성공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진아 그렇게 코스만 보면 되는 거 나이스 나이스 두진아 하나 다 띄워주자 자신 있게 준비해야 돼요? 자 준비해야 돼요 윤도주 선수한테 맡겼으면 좀 더 좋은 볼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아투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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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앞서고 있어 3개 남았다 저요? 아니 윤도주 아투준아 3구까지 보자 3구까지 집중 3구까지 점수 20이네 21 한 점 앞서고 있는 라켓 보이스 자 바로 찍어 나이스 높게 짧아요 아 아 아 아 더 세게 랜트 볼 기다리자 기다리자 나이스 어우 볼 재미가 있네 지금 3점 정도 남겨놨을 때는 무조건 잘하는 거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을 그렇습니다 기다리자 나 괜찮아 직선으로 해도 돼 오케이 기다리자 마음이 급해 언더를 하게 되면 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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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앞서가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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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자 없는 쪽으로 빼주자 형 하나만 따오면 유리하거든요 침착하게 자기야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을 네트 붙여놓고 최대한 공격적인 플레이 아웃 아 지금은 몸에 아웃이야 뭐야 몸 맞았어? 아 아 맞았어요 맞았죠 지금은 약간 나가는 볼이었는데 나갈 볼이었는데 어? 아웃이야 뭐야 몸 맞았어? 몸 맞았어 몸 맞았어 몸 맞았어 아 가만히 놔뒀으면 아웃이 됐을 건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네 아쉽게 동점을 허용한 라켓보이 점수 23 대 23 준비해야 되고요 바로 푸쉬 준비해야 돼요 자 높게 클리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홈런 세찬은 뒤에 준비해줘 지금 아주 귀중한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상대 스매싱을 양세찬 선수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맞받아 치면서 이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아 서비스 오버 24 매치 포인트 23 우리가 이기고 있어? 매치야 매치 자 침착하게 나이스 가자 하나만 하나만 똑같은 1점 똑같은 1점 자 이제 경기는 매치 포인트입니다 24 대 23 자 이렇게 되면 24 대 24 다시 동점 네 듀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듀스 듀스 좋아 좋아 야 엎치락뒤치락 키가 크니까 첫 게임부터 17 와 저기서 용셉 질렀어요 라켓보이즈의 첫 대회 첫 경기 첫 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게임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듀스까지 왔어요 네 듀스까지 왔습니다 쌉스벼치 자 듀스요 이제 듀스다 첫 듀스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우리 라켓보이즈 선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받았어요 지금 짧았는데 준비하죠 그렇습니다 자 높게 클리어 찍어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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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지금 중요한 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그렇습니다 내가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 내 파트너한테 찬스를 준다 네 가자 자 높게 클리어 윤두준 그렇죠 욕심내면 안 됩니다 앞에 아 네트가 외면하네요 아 그러게요 네트가 외면했습니다 나이스 우와 넘어간 줄 알았어 이거 넘어갔으면 이겼다 바람이 불어서 너무 아깝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아 자 아쉽지만 26 대 24 오케이 오케이 우리 라켓보이즈 불사조 첫 세트는 불사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풀어줬거든요 네 중반까지 잘 풀어줬는데 네 분위기가 상당히 넘어가면서 네 경기 막판 아쉽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워 아까워 아우 두준이 하나를 못 이기지 아 다 이겼었는데 가자 가자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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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다음에 이기죠 형 형 근데 점수제로 가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 잘했는데 두준이 진짜 잘했어 아 진짜 멋있어 근데 형 진짜 오늘 진짜 잘했어 네트플레이 세찬이 네트플레이 좋았고 세찬이 네트플레이 좋았고